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여러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도움도 주고받는 시청자 제보 코너, 우리 이웃 이런저런입니다. 지난 24일 토요일 정림동 수미뜰공원에서 행복나눔 콘서트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MZ세마을금고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동주민들의 노래자랑과 상품증정, 가수초청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고 다양한 귀빈들이 자리해 행사를 빛내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참석한 박병석 대전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깜짝 노래 공연을 해서 시민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뺑소니 차량을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오후 1시에 대전 더 오페라 웨딩홀 5층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흰색 현대 아반떼 차량을 파손시킨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이 차량 파손 현장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갖고 계신 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하신 분께는 사례금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로 테드엑스 대전 강연이 11월 7일 대전대응로 175번 길 25 믹스페이스에서 열린다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서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장 이정모 씨 등 5명의 명사가 대전시민과 함께 공공의 문제를 다룹니다. 테드엑스 강연은 시민 누구나 와서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자생적 강연의 장으로 정기적인 자리를 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을 제보로 만드는 코너입니다. 아래에 이메일 주소로 주변에 알리고 싶은 소식을 전해주시면 뉴스에 반영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